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쿠키러 하시는 분들은 제 목소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마이크를 키게 됐습니다. 그 정보는 바로 크리스탈 3000개 무릎 쿠폰인데요. 지금부터 받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화면은 한국어가 나오는 한국 서버잖아요. 넷쿠키들, 뽑기, 패키지 상점 이렇게 한국어가 나오고 있는데 공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별다른 공지는 없죠 현재. 현재 여러분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지예요. 현재 시각 2018년 3월 20일 오전 11시 57분입니다. 지금 동영상 녹화하고자 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보면은 공지에 대해서 녹화, 에 녹화가 아니라 공지에 대해서 뭐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한국 서버에만 숨겨져 있는 그 크리스탈 3000개 무릎 쿠폰이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 서버를 벗어나야겠죠. 일단 언어를 변경을 해야 돼요. 저는 잉글리시로 갈게요. 한국어만 아니면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서버에만 지금 비공개된 이제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영어로 다 바뀌었죠. 마이 쿠키, 가차, 그리고 이제 패키지 부착 이렇게 막 바뀌었는데 공지에도 보면은 뉴라고 떠 있죠. 공지에도 보면은 뉴라고 떠 있습니다. 일단 공지 확인하기 전에 이제 내 정보, 내 정보란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들어가서 제 아이디를 카피를 해놓으세요. 지금 보시면 fmcrg1520 카피를 했죠. 카피했다 썼죠. 그리고 이제 이 공지를 누르면은 새로운 공지가 썼죠. 웰컴 투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그리고 이제 삼천 크리스탈 어쩌고저쩌 써있죠. 그리고 쿠폰 코드는 웰컴 투 웰컴 투 더 오븐 이렇게 써있죠. 이거를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는 방법은 이제 아래로 내리면은 엔터 코드가 있어요. 엔터 코드를 누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입력을 한 건데 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처음에 창이 이렇게 뜨면은 여기다 이제 아이디 복사를 이렇게 하면은 됐죠. fmcrg1520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아까 웰컴 웰컴 투 더 오븐 오븐 뭐야 뭐 잘못 입력했나 웰컴 여기 잘못 입력했네요. 웰컴 투 더 오븐 이렇게 16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리시브 프라이즈 요거 어쨌든 누르면은 제가 영어는 잘 모르겠는데 누르면은 저는 아마 이 내용은 저는 아까 받았으니까 중복으로 사용했다고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이제 쿠키런 이제 크리스탈이 3,000개 충전이 돼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써가지고 이제 쿠키런 이제 크리스탈 3,000개가 안 떠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당장 이제 크리스탈 3,000개 이제 받고 이제 뭐 새로 나온 벚꽃맛 쿠키라던가 벚꽃맛의 그 펫이라던가 얻으면 좋겠죠. 일단은 이제 쿠폰 코드랑 쿠폰 코드 입력 페이지는 제가 따로 이제 댓글에다가 고정을 시켜놓을 테니까 그거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자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